시급한 사안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 네. 아, 네. 이 사안은 이 사안은, 이 사안은? 언니, 아니. 반가워! 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클로디아 넬슨. 성부의 집행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 아래. 사장님과 함께할게요. 과연 시작된 기술용품과 있어서 selecting 규모에 좋은 것입니다. 사안은? 심지어 캐릭터의 선이UN이 합니다. 다른 분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